비켜 안녕하세요. 유미성입니다. 최근 애플워치 SE 나이키 제품을 구입했는데 카페에 일하면서 쓰기 너무 편하고 좋아서 이렇게 리뷰 영상을 들고 왔어요. 제가 평소 주방에서 작업을 하다보면 손님들의 주문전화나 DM을 바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렇게 애플워치는 전화나 카톡은 물론 인스타 DM까지 바로 뜨니까 확인하기 너무 편하더라고요. 마이크를 터치하고 말하면 제가 말하는 게 음성인식이 되어가지고 네 지금 영업 중이에요. 굳이 타자를 치지 않아도 답장이 가능해서 편하고요. 그리고 생활방수가 돼서 제가 설거지할 때 굳이 빼지 않아도 되고 이 뿅뿅이 스트랩이 물이 굉장히 잘 빠져서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이쁘다는 거. 이렇게 기본 나이키 베이스도 이쁘고 토이스토리 애들도 귀엽고요. 1시 14분 즐거운 오후 시간 너무 귀엽죠. 이렇게 클락홀로지를 사용하면은 커스텀도 가능해서 질릴 틈이 없어요. 캘린더도 굉장히 유용한데요. 이렇게 연동이 바로 되고 알람도 주니까 케이크 예약 확인할 때 정말 편해요. 그리고 제가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데 얼마나 칼로리를 소비하는지 운동량도 체크해 볼 수 있어서 괜찮더라고요. 실버랑 스페이스 그레이랑 고민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스그가 심플하고 질리지 않아 좋은 것 같아요. 기계치인 제가 얼리아답터가 된 것 같고 오래 산 물건 중 가장 만족도가 높아요. 일하면서 핸드폰 확인이 어려운 분들께 꼭꼭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